아 진짜 잘 됐다 아기랑 엄마 괜찮아서 아 이제야 좀 편히 쉬겠네 그만 웃어 어 커피 드시는 거지? 어 진짜 이쁘다 야 뭐 드시지 만가? 덜 달고 딱 좋네 오늘은 여기서 자려고요 엄마가 주무셔서 들어가면 깨요 괜찮지 나 거실에서 자고 가도 세수날 좀 해야겠다 선배님 곧 가실 거죠? 제가 좀 피곤해서 빨리 자려고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 사고 안 치고 경찰 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어쩌다 경찰이 됐지만 어차피 된 거면 능력 있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자 자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자 그거 터치인데 정호는 여우배인데 그러는 거 매너 아닌데 낮에 감찰 조사 잘 받고 자 자 자 자 자 사전에 도착하는 게 도착하고 도착해 도착해 28 도착해 야 너 정호 좋아하지? 너는 최명호한테 졌어. 야 너 정호 좋아하지? 야 너 정호 좋아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